김병만은 씨 보고 싶어. 갑자기 이럴 때 되게 생각나. 아까 이거 알려줄때 되게 좋았는데. 빨리 이거 손질해. 족장님. 하고 싶었어요. 우와. 이거 뭐예요? 우와. 우와 이뻐 이뻐 이뻐. 이거 뭐예요? 우와. 우와 이뻐 이뻐 이뻐. 여기서 그랬는데 제일 맛있는 거래. 쌍이다 근데. 우와 대박. 이야 엄청 크네. 네 저요. 이거 따는 거 재밌더라고요. 너 할 수 있어? 네 어제 했는데 좋아하더라. 너무 재밌어요. 우와. 작살로 잡은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병만이 형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깡쳤어. 아 지금 형 뒷짐이 이미. 실력이 없어.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고생하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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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형. 우와. 뭐야 문화다. 우와. 뭐야 문화다. 우와. 문화? 우와. 문화? 와 대박. 이야 이게 점점점점점 물거리가 커진다. 그렇지? 우리가 어제 잡았던 거. 어 이거. 이야. 문화 최고다. 어? 와. 이따 가만있어. 와. 어떻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정현이 다 봤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아 빨간 거 우리 어제 먹잖아. 빨간 거 맛있던데.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크기가 훨씬 더 큰데 이거는. 우와. 얘 생긴 거 봐. 너무 이쁘게 생겼다. 풀메이크업. 우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게 와. 풀메이크업인데. 네. 우와. 이야. 만찬이네 만찬. 드디어 단백질 보충. 오늘 저녁은 만찬입니다. 기가 막히다 벌써. 예상. 안녕하세요.